경기도는 작년에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위촉해 도민들의 노동권 수호에 앞장섰죠. 올해는 12개 시군으로 규모를 확대합니다. 서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는 단시간 청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내 영세사업장 종사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2022년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작년에는 7개 시군에서 서포터즈 35명이 4,770개소의 사업장을 방문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 기초노동법을 준수한 사업장 990개소에 대한 안심사업장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용인, 고향, 부천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시군별로 3명에서 7명을 선발해 총 60명의 서포터즈가 활동합니다. 작년에는 편의점 위주로 실태조사를 하는 등 했으나 올해는 제과점이나 카페 등 지역실정에 맞게 대상사업을 더 확대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특히 단시간 취향노동자 근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 경력단절 여성, 노동법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취향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동법을 홍보하고 그리고 실태조사 등을 열심히 해서 소포터즈 활동을 앞장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1개의 시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홍보하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소규모 사업장을 더 확대해서 많은 취향노동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